어?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좀 빨리 더 늘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3주차고 경제론 파트죠. 경제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부동산학교를 위해서 첫 번째 고비가 경제론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수업을 좀 듣겠지만 다 나가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수업 중에 이해를 했다면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2시간 정도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고비가 잘 넘어가야 학교론 1년 공부가 수월해지는 거니까 자, 한번 보죠. 우리 첫 번째 배울 게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고 두 재화의 관계, 이렇게 대체제, 보완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두 재화의 관계 두 개의 재화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재화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체제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보죠. 첫 번째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는 양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유량이냐, 저량이냐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일단 우리 양을 얘기하는 변수는 사실 수백 가지예요 이걸 유량이냐, 저량이냐로 두 개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건 저량이 이만큼만 나왔어요 이 핵심을 외워야 돼요 재고, 자산, 가격,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유량이라는 건 영어로 flow라고 하는데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개념을 의미하고 저량은 스톡이라고 하는데 이건 재고를 얘기해요 재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스톡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량이 스톡이다라는 것도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뜻은 뭐냐면 이 유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이고 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개념 이렇게 나왔네요 기간이라고 한다면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일정 시점은 현재 이렇게 예를 들면 또 2022년 11월 15일 현재 이렇게 그런 얘기가 시점이에요 그럼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 가격 같은 거 한번 보죠 우리가 쉽게 가격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10억이다 자, 이 말이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짜리가 뭐 9억, 8억, 7억에 계속 떨어지고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얘기할 때는 1년 동안 10억이다 이 말은 틀리고 현재 가격이 10억이다 이 말은 맞아요 또는 2022년 11월 10일 날짜에 8억 5천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할 때는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령 한번 예를 들면 수입 이렇게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 학계 논에서는 수입이다 소득이다 이익이다 이득이다, 유입이다 이런 것들을 다 수입으로 잡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입 우리 뭐 일반적인 용어들이니까 월급도 수입이죠 연봉도 수입이고 우리가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를 뭐라고 할까요?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 토지 임대료 지대라고 얘기하죠 지대 이것도 수입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지 임대료 현재 토지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2만 원 또 틀려요 임대료를 얘기할 때는 기간이 잡혀져야 돼요 한 달 동안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1년 동안 임대료가 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월급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잡혀져 있어요 연봉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의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 거고 그래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간이 잡혀져 있는 개념인 거예요 지출은 우리가 이제 뭔가 나가는 돈을 지출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출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릴 수 있죠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을 뭐라 했냐면 금융이라는 말을 썼어요 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뭐다? 대출이죠 대출 맞아요? 그러면 대출했을 때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빌린 대가를 줘야 돼요 지출 값으로 빌린 대가가 뭐예요? 이자죠 이자 이자도 역시 지출인데 이자를 얘기할 때도 월 이자가 얼마다 연간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기간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수지라고 얘기해요 이제 학교로 해서 수지라는 말이 많이 쓸 건데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고 수요는 사는 거 공급은 파는 거고 사고 팔고 하면 거래가 일어나겠네요 물론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수급이라는 말도 써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급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급이란 말도 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량은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수입, 지출 합쳐서 수지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난다 거래량 이런 것들은 유량으로 일정 기간을 잡고 하는데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다 유량이에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거냐 저거냐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저량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은 딱 이만큼만 나왔어요 이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이게 저량이고 이거 아니면 유량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량의 암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앞글자를 한번 따볼게요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저량이 뭐냐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어이 쓰는 건 알아요 그냥 암기가 그래요 제고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학계 논에서 중고를 얘기할 때 최고라고 얘기해요 중고, 제고 자산, 자본은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재산 예를 들면 제 재산이 10억인데 예를 들면 10억이라 해보죠 1년 동안 내 재산은 10억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 재산에 일부 부동산에 있고 일부 주식에 있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지금 주식이 엄청 꼬라받고 있어요 재산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현재 내 재산은 9억 8천만 원이다 또는 7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시점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시점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가격 가치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가격과 부동산의 가치는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예외에나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감정평가 마지막 단어에서 배울 거고 통화량 하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총량을 통화량이라 그래요 화폐의 총량 통화량 부채 중요한 단어죠 더울 때 부채는 부채 아니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채는 빌린 돈을 얘기해요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암기해야 돼요 빌린 돈은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빌린 돈이라고 해보죠 빌린 돈은 타인 자본이고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대출받았다 대부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돈 빌렸다를 얘기해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나 대출 금이나 대출액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출 금액을 줄여서 대출금 대출액 이렇게 얘기할 때 얘와 똑같은 말이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외워야 돼요 학교론 공부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동의어예요 학자마다 어떤 학자는 부채라는 말을 좋아하고 어떤 학자는 대부액을 쓰고 어떤 학자는 융자액을 쓰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르게 써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빌린 돈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봤죠 레버리지 효과 그렇죠 부동산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뭔가 수익률이 플러스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에서는 빌린 돈이 지렛대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라고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울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올 건데 학교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외워야 돼요 지금 그냥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부채 빌린 돈 가장 유명한 말은 부채죠 부채 두 글자로 부채 그 다음에 빌린 돈이니까 타인자본 이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이백이라 한다 외워야 되고 인구수는 인구규모 인구수, 인구규모 이렇게 해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저량은 제자가 통보인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제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양이고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은 수입, 지출인, 수지, 수요, 공급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제론에서는 얘를 배울 거예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날 거다 거래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량을 외워야 되고 근데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자가 응용을 하나 하겠다 조금 어렵게 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써요 인구라고 얘기하면 현재 김포시 인구가 45만이다 맞아요? 틀려요? 현재, 현재 시점이죠 인구수가, 김포시 인구수가 45만이다 맞죠? 근데 이 말을 들어봐요 현재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인구 증가량은 1년 동안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김포시 A 지역에 1년 동안의 인구 증가량이 3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인구가 나왔으면 이건 저량 같은데 이게 증가량이라고 해서 변하는 개념 변동값이 들어가면 이 변동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건 뭐가 됐나? 유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는 값이 나오면 이건 유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량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저량이 아니에요 인구 들어갔다고 해서 저량이라 찍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가치라고 하면 이건 저량이죠 부동산 가치, 가격 현재 10억이다 맞는데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동안 가치 상승분 변화값이 나오면 기간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가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량이 아니라 이 상승분이나 이런 변동값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됐나? 유량이 된다 이렇게 마지막 하나 저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변하는 값이 나오면 유량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어렵게 문제 낼 때 쓰는 속임수예요 출제작업 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만큼만 배워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학교론 배우면서 1년 동안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게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예요 이제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유량, 저량 구분할 때 일단은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거 유량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저량 저량이 얘가 뭐가냐 그러면 제, 자가, 통, 부, 인 제가 뭐예요? 재, 재고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치 통은 통화량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 부채는 빌린 돈이죠 타인 자본 얘기하죠 같은 말이 뭐가 있다 대부의 대출의 융자의 차입의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저량 나머지는 유량인데 대표적인 유량이 수요, 공급 또는 수입, 지출 이렇게 있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은 이건 뭐 이제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대충 대표적인 예를 바탕으로 이해를 했고 우리가 자, 이제 중요한 거 100% 시험 문제 나와요 매년 경제론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자,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일단 얘는 두 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두 개의 재와의 관계가 있더라 이 관계를 대체제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두 개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죠 자, 일단 우리가 대체한다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대체한다 예를 들면 내가 소주를 좋아하는데 참이슬 대신에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난 참이슬 좋아하는데 참이슬의 술제 같은 게 없어 그럼 대신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처음처럼 대체할 수 있죠? 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비슷하니까 다르니까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콜라를 하나 마시고 싶어요 콜라를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데 코카콜라가 없대 대신 뭘로 대체할 수 있다? 펩시로 물론 사이다로 대체할 수 있어 대체제 될 수 있어 펩시가 있대 그럼 펩시 콜라로 대체할 수 있죠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두 개의 재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맛이 비슷하냐 색깔이 비슷하냐 모양이 비슷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예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이 만족을 얻는 정도를 효용이라는 말을 써요 학교로서 효용이 중요해요 부동산도 효용이 중요해요 주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효용은 뭘까요? 물론 우리는 이제 가격 오르는 게 다 중요해 무조건 내가 아무리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가격만 오르면 좋겠어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의 본질을 얘기한다면 가장 만족을 주는 중요한 성질 효용은 뭐냐면 쾌적성이에요 주택은 쾌적성이 중요한 거예요 공장은 뭐가 중요할까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효용성 이런 건 따로 중요해 또 배울 건데 어쨌거나 비슷하다라는 건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만족을 주는 정도가 비슷하죠 코카콜라가 펩시콜라가 이럴 때 대체제가 함께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 중요하니까 대체제의 특징은 내가 이걸 못 샀어요 A를 못 샀어 그럼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대신 B를 사는 거죠 안 살 때 얘를 사게 됐다 하나를 안 살 때 얘를 사게 됐다 그러면 이건 대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살 때 샀냐 이유가 뭐예요? 비슷하니까 대체제니까 그럼 얘를 샀대 그럼 하나를 샀다라면 비슷한 다른 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결론은 대체제는 하나를 살 때 이걸 안 사거나 안 살 때 대신 다른 걸 사는 재화를 이걸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이게 관계성 있는 대체제고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는 효용이 비슷한 재화고 보완제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관계 보완해 주는 관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치약과 보완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칫솔이 있죠? 치약을 사면 칫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사면 얘도 사겠네요 얘 안 사면 얘도 필요가 없겠네요 샤프와 대체제 아니 보완제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샤프 심이 있겠죠?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시리얼이라는 거 알죠? 뭐 콤프러스트 이런 제품 있잖아요 얘를 막 샀어 뭐가 또 같이 사질까? 우유죠 우유 우유랑 같이 다 먹으니까 이런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그럼 도와주는 관계를 우리가 경제학에서 설명할 때는 어 얘 살 때 얘도 사야 되겠네 얘 안 살 때 얘도 안 사겠네 이렇게 된 것을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이거 말고 상관없는 걸 독립제라고 하는데 독립제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뭐 필요 없고 두 재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슷한 재화이거나 도와주는 관계이거나 다른 재화는 참이슬과 코카콜라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다른 재화는 이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고 시장에서 두 재화가 관련이 있다라면 이건 대체제 아니면 이건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A재화를 샀대요 A를 샀대요 근데 동시에 시장에서 보니까 A를 샀는데 B는 안 사더래요 A를 샀는데 왜 사람들은 B는 또 안 사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재화는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A를 샀는데 왜 상관없이 B를 또 안 사게 됐을까 무슨 이유일까요? 대체제 관계니까 그래요 얘와 비슷하니까 얘 샀으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A와 B는 대체제 관계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A는 B의 대체제이다 또는 B는 A의 대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C를 샀는데 시장에서 근데 갑자기 D의 수요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C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D도 많이 사고 있대요 그러면 두 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살 때 왜 D를 많이 샀는데 두 개의 관계가 보완제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완제 관계일 때 C와 D의 보완제면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산다 시장에서 두 개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니까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제가 되고 두 개의 수량의 방향이 똑같으면 보완제가 된다 이걸 이제 이해해야 돼요 왜 살 때 안 사면 비슷하냐 이걸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당연한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얘 살 때 참이슬과 처음처럼 봤을 때 살 때 얘 이미 먹었으니까 만족이 됐으니까 비슷한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못 사면 얘 대신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안 살 때 사거나 살 때 안 사는 거 보완제가 더 쉬우니까 보완제를 기준 잡아도 돼요 살 때 사야 돼 서로 도와주니까 안 살 때 필요 없으니까 안 산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좀 더 어렵게 가격을 제시해줘요 한자와의 가격이 제시되면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판단해야 우리가 살 때 안 사든 안 살 때 사든 살 때 사든 이걸 따질 거예요 사든 안 사든 이걸 따져야 돼 우리는 근데 가격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뭘 쓸 거냐면 수요법칙을 쓸 거예요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다음 수요법칙을 보죠 자 수요법칙이라고 나왔어요 자 법칙이라면 모든 재화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법칙이라 그래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예외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는 수요에 대한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이게 뭐냐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이걸 해석하면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는다 쭌다 쭌다 이걸 우리가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모든 재화가 이렇게 수요법칙에 들어맞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A 재화가 비싸졌대 그럼 시장에서는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가격만 알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법칙이니까 수요법칙이니까 그래요 B가 싸졌대 B가 싸졌대요 그럼 시장에서 B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왜 사냐 수요법칙이니까 그래요 C 재화가 B 싸졌대요 C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수요법칙이니까 D가 싸졌대 그럼 D를 사요 안 사요 사요 모든 재화는 비싸든 싸든 가격만 제시되면 그 이후에 살 거다 안 살 거다 수요량이 증가할 거다 감소하다를 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으면 가격만 제시되면 이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를 다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수요법칙은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보죠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해 봐요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아파트를 안 산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내려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 수요법칙은 항상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만 성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법칙은 원인이 뭐이고 원인이 뭐예요 가격 결과가 뭐예요 수요량 그래서 수요법칙은 가격이 제시됐을 때 결과인 수요량만을 알아내는 법칙이지 수요량이 제시됐을 때 가격을 알아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대에 해당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성립하는 법칙을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이때 커질 때 작아지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비례냐 반비례냐 커질 때 커지면 비례 커질 때 작아지면 반비례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가격이 제시되면 우리가 수요량을 따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죠 결론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잘 설명 듣고 이해가 됐다면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경제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암기로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A재화가 비싸졌대요 지금 이제 A예요 A A가 비싸졌는데 일단 얘 없다고 해보죠 근데 시장에서 갑자기 A가 비싸졌는데 B재화를 사람들이 많이 샀대요 이렇게 야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지 두 개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A 비싸졌는데 왜 갑자기 시장에서 B를 많이 샀는데 어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럼 출제자는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를 묻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죠 수요법칙을 쓸 수 있어요 A가 비싸졌죠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A재화는 안 산다 보니까 안 살 때 산네 안 살 때 사면 무슨 죄와 대체제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가격 제시되면 무슨 법칙을 쓰는 거예요 수요법칙을 써서 얘가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관계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죠 A재화가 싸졌더니 시장에서 갑자기 B재화를 많이 안 샀대 A가 싸졌는데 왜 B를 안 샀냐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요 무슨 관련이 있냐 싸하면 산다 안 산다 산다 A재화 살 때 얘는 안 산네 두 개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예요 이걸 한번 해석하면 이런 거죠 자 결론은 대체제가 나왔어요 A가 만약에 코카콜라라고 그러죠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가 비싸졌어요 코카콜라 사요 안 사요 비싸졌으니까 많이 안 사겠죠 시장의 논리가 수요법칙이 그래요 비싸졌으니까 잘 안 사 그러면 원래 가격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둘 다 천원 천원이었는데 갑자기 코카콜라가 2천원 올랐어 그럼 사람들 코카콜라 안 사죠 대신 뭘 사요 펩시를 사겠네요 왜 그러냐 얘 대신에 만족이 비슷한 다른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싸져서 얘 안 사고 대신 대체제 다른 거 사겠네 이렇게 되는 관계를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해서 집에 가서 고민하고 자 그럼 또 보죠 C재화의 가격이 올랐대요 C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갑자기 D를 안 샀대 C가 비싸졌는데 왜 D를 안 샀지? 두 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관련이 있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C를 안 사요 안 살 때 얘도 안 산네 그러면 안 살 때 안 사는 건 왜 그래요 보완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고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샤프가 없으면 샤프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때 안 사니까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똑같은 얘기죠 C가 싸지면 싸면 산다 그래서 수위량이 증가됐어요 얘 증가될 때 D도 증가됐네요 살 때 사니까 무슨 죄와 관계? 보완제 관계 지금 이제 차례차례 이해해야 돼요 앞에서 딱 끊기면 뒤에 또 이해를 못해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대체제, 보완제 먼저 딱 이해하고 결론은 두 죄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시장에서는 관련성이 있다 두 개가 이때 어떤 관련성이 있냐 얘기할 때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죄와 대체제 관계 얘의 특징은 살 때 안 산다 이거고 두 죄와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제 관계 얘는 살 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1년 내내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완벽하게 맞다트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교는 즐거워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보죠 책에는 없고 칠판 보시면서 한번 오늘 방금 공부했던 거 정리해보죠 자 A가격이 비싸졌대요 A가격이 비싸질 때 B수요가 증가했대요 A비싸질 때 B가 증가했네 그러면 관련이 있다는 거죠 A와 B가 A와 B는 다른 재화인데 얘 비싸졌대요 왜 얘를 샀지 이때 해석할 때 A가 비싸지면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치 수요법치 A 안 살 때 B를 샀네요 안 살 때 샀으니까 무슨 죄와 관계 대체제 그래서 A와 B는 대체제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죠 C의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C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D의 수요량도 동시에 증가했대요 얘를 살 때 얘도 샀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는 거죠 샤프를 살 때 샤프심도 많이 사야 돼 보완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재화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대체제라고 결론이 나왔네요 대체제 대체제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살 때 안 산다 또는 안 살 때 산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니까 아파트 안 산다 그런데 대체제래요 안 살 때 얘는 사요 안 사요 산다 얘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얘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도 보죠 E의 가격이 올랐는데 보완제 관계인 결론이 나왔어요 보완제 F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냐 물어봤어요 E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치 그럼 보완제래요 보완제의 특징은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그럼 F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5번이 이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A 가격이 5% 오를 때 B 수요는 10% 증가하고 C 수요는 5% 감소했다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증가 감소했다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출제제 왜 냈을까요 맞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면 뭔가 어려운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문제 보지도 않고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잡아내려고 속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A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산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때 A를 안 살 때 B를 보니까 산다라고 나왔어요 안 살 때 사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럴 때 C는 안 산네요 A 안 살 때 C는 안 사게 된 거죠 그럼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대체제 관계고 얘는 보완제 관계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가 그래요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무수히 많은 수시까지가 나와 이걸 다 일일이 외우면서 풀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딱 이해하고 어 그렇구나 이걸 이제 지문이 나오면 해석하면서 하나씩 논리대로 결론은 대체제, 보완제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하면 두 죄와는 대체제 관계다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두 죄와는 보완제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5-1번 한번 보죠 자 5-1번에 보니까 유량의 변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량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박스를 주어주고 몇 개냐 하면 유량을 외운 게 아니라 저량을 외웠죠 저량이 뭐였어요? 저량이 제, 자, 가, 통, 부, 인 이렇게 외웠어요 시점에서 정하는 제, 자, 가, 통, 부, 인 그럼 이제 저량 없애보죠 재고 있네요 재고 위에 저량 자 있어요 자 자산, 자본 자산, 자본 자산이 있네요 가 있어요 가 가격, 가치 가격, 가치가 여기 있네요 가격, 가치 통화량 여기 통화량 있고 부채 빌린 돈은 없고 인구수 인구 인구 규모가 인구수죠 얘가 인구수의 인구규모가 얘 저량 없애주고 자, 그러면 저량 다섯 개 없앴고 유량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대표적인 유량은 수입과 지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보니까 소득은 수입이에요 맞죠? 유량 소비는 지출이에요 맞죠? 임금은 수입이에요 어, 맞네요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게 이제 유량이니까 공급량 그래서 유량은 네 개 저량은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무조건 맞아야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딱 정의할 때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 하나 주의해야 될 것 가치, 상승분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오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자, 5-2번 보죠 대체제, 보완제 다시 한번 이해해보죠 우리 11월, 12월 달에 공부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다 중요한 지문들을 따온 거예요 완벽히 다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지문을 완벽히 해석해서 이런 지문이 기출문제 풀 때마다 나올 거예요 그때 맞다트리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복습해야 된 다음 자, 아파트와 대체제인 연립이 있대요 연립이 자, 연립주택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연립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무슨 법치? 수요법치 안 산다 그러면 얘 안 샀으니까 아파트를 사요 안 사요? 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파트는 수요가 증가한다 어, 맞네 맞죠? 맞는 지문이 되고 자, 두 번째 자, 대체관계의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문장을 좀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관계다 대체제관계를 줄여서 대체관계라 그래요 같은 말인데 두 개의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해당 재화라는 게 나오고 그냥 재화라고 나왔어요 해당 재화라는 말은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를 해당 재화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해당 재화를 A라고 한다면 이 재화는 A일까요? 다른 재화일까요? 다른 재화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를 A라고 한다면 이건 대체관계에 있는 얘와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재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해석하고 그러면 자, 대체관계에 있는 결론은 나왔는데 자, B의 수요가 증가했대 얘를 샀대요 그러면 대체제면 살 때 안 산다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수요는 감소한다 맞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보완관계의 재화가 있는데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A라고 본다면 얘는 B가 되는 거예요 자, B의 가격이 내렸대요 그러면 B는 산다 안 산다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이게 사는 거죠 잠오는 거 아니죠 사요 살 때 자, 보완관계니까 살 때 산다 이게 사는 거예요 증가된다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가능한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4번 보죠 A 재화가 가격이 비싸질 때 B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A가 비싸지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살 때 B를 안 샀네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나와야죠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대체제 관계가 아니라 보완제 관계이다 라고 나와야죠 다섯 번째 C 수요가 증가할 때 D 수요가 증가했대요 증가할 때 증가했으니까 살 때 샀으니까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보완관계 보완제 관계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네요 이 지문들이 앞으로 이제 경제론 문제에서 탁탁탁 나와가지고 답이 되거나 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거나 모든 대체제 보완제가 나오면 다 완벽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겠다 라고 자신 가지고 복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죠 수요와 공급 자, 첫 번째 테마에서 경제론에서는 유량과 저량을 배웠고 두제와의 관계가 있을 때 대체제냐 보완제 관계냐 이제 두제와의 관계를 배웠고 이제 경제론의 기초가 되면 수요와 공급을 한번 배워보죠 자, 수요를 일단 첫 번째 이제 영어를 외워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라는 말을 들어봤죠 학자, 보이지 않는 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나 양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외국에 있는 학자가 정리했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들여와서 이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영어를 많이 써요 세계적으로 간단한 기호를 쓸 때 자, 수요를 디멘드라 그래요 디멘드 우리 뭐 스플링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안 쓸게요 아는데 안 쓰는 거예요 디멘드 D라고 써요 D라고 쓰면 수요예요 디멘드 공급을 서플라이라 그래요 공급한다 서플라이 그래서 이걸 약자로 S라고 써요 앞으로 그러면 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S가 들어가 있으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디멘드 서플라이라고 해서 수요는 D 공급은 S 이렇게 기호로 쓰기도 한다 그러면 수요 안 쓰고 D만 나와도 경제론에서는 수요야 S만 나와도 경제론에서는 공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기호 외워야 돼요 D는 수요 S는 공급 수요 공급 수요법칙 공급법칙 한번 보죠 수요는 아까 우리가 수요나 수요량은 유량 개념이었어요 저량은 아니죠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이었고 그래서 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능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개념이라 그래요 유효한 개념이에요 살려고 하는 구매력을 갖추고 구매를 갖추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구매하려고 하는 얘요 구매하려고 하는 실제 구매했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일을 버렸어요 일을 버리기 전이에요 일을 버리기 전이죠 이런 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실제로 사거나 판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수요라고 얘기하고 양을 얘기할 때는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유량 개념이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갖췄다는 말을 유효한 개념이다 라고 해요 실제로 가능한 이라는 말을 유효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고자는 그냥 마음이 있다가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수요 그런 사람을 수요자 하려고 하는 양을 수요량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려고 하는 중요한 건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팔려고 하는 판매 능력을 갖추고서 팔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판매하려고 하는 양을 얘기할 때 이걸 공급량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는 일정 기간이 잡히니까 유량 개념이다 이건 이미 배웠고 자 구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없어도 그냥 수요라고 얘기해도 수요 공급은 다 말이 없어도 유효한 개념이에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유효 개념이라 얘기하고 얘가 중요하죠 실제로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을 쓰는 거다 양을 얘기할 때는 최대 수량 그 다음에 그냥 수요 공급 얘기할 때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63빌딩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엄청 사고 싶어 63빌딩을 통으로 사고 싶어요 나는 63빌딩에 수요자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높이 평가 지면 안 되고 63빌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한 뭐 한 5천억 될까 내가 어떤 짓을 해더라도 5천억을 만들 길이 없어 돈을 빌리든 뭐 하든 5천억 누가 나한테 빌려주지도 않거니와 그러면 그냥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수요가 있다 사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수요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유효 개념이 돼야 돼요 구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수요자라고 얘기하진 않는 거고 내가 이 주택가격이 한 8억 정도 돼요 내가 8억 정도는 있어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 사고 싶네 라고 할 때 수요고 나를 수요자 이때 살려는 양을 수요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능력을 갖추고서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을 수요 공급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건 다 이제 이건 뭐 저량 유량에서 배웠었던 얘기니까 중요한 건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거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이고 말이 없어도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를 유효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두 개의 단어 뜻을 알면 돼요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유효 개념이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이제 한 1월달 2월달쯤에 배울 거고 이제 처음에는 수요를 중심으로 배울 거니까 자 수요법칙 보죠 이미 우리 배웠어요 수요법칙 자 수요법칙은 수요에 따른 법칙이 있는데 한 재화의 가격에 따른 가격에 따른 그 재화에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대요 가격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수요법칙이래요 결론은 알고 있죠 비싸면 안 산다 이게 수요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준다 그래서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 얘가 커질 때 얘가 줄어드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걸 우리가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수요법칙은 좀 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하향 곡선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곡선을 배울 건데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나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배울 거예요 한번 보죠 자 이건 뭐 딱히 3개는 없어요 양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딱히 제가 그리진 않았고 이제 뭐 많이 볼 건데 보죠 수요곡선이래요 자 수요니까 T라고 썼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으로 정해져 있고 가로축은 무조건 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 기호를 외워야 돼요 가격을 영어로 프라이스라 그래요 이건 들어봤죠 프라이스 가격 양을 퀀티티라 그래요 퀀티티 Q로 시작돼요 양을 얘기할 때 퀀티티라 해서 Q로 써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D 쓰면 수요 S 쓰면 공급 P 쓰면 가격 Q 쓰면 양이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히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질 건데 자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니까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얘도 커지고 작아지고 얘도 커지고 작아지고 할 때 올라가도 커지는 거고 오른쪽 가도 커지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는 가격이 커지는 거고 오른쪽 가면 양이 커지는 거예요 좀 헷갈리니까 우리 이제 안목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안목적으로 이렇게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자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자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하고 왼쪽 가면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 내려가면 가격하라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왼쪽 가면 양 감소해요 일단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해야 돼요 상식 경제론에서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오해가 시작돼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가격이 중요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론에서는 무조건 결론인 양이 중요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예를 들면 수요법칙도 봐봐요 비싸면 안 산다죠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고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얘가 결론인 거예요 모든 경제학의 이론은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한 거고 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자꾸 공부하면서 잡을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다 어찌 됐거나 여기 있는 것들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가면 가격 하라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왼쪽 가면 양 감소해요 그럼 한번 보죠 여기에 P 있을 거고 여기 Q 썼을 때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해보죠 두 개의 점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두 개의 점의 관계를 보니까 올라간 다음에 얘가 하려면 왼쪽 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죠 두 점을 연결하려면 그래프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왼쪽 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가 뭐가 가격이 가격이 상승할 때 왼쪽 갔어요 양이 뭐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양이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법칙을 뭐라 그래요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나타나면 오른쪽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해석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맞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건 뭐라 그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오른쪽 갔으니까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에요 싸면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곡선이 우하얀 곡선이라는 건 얘와 얘가 비례일까요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프의 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라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왼쪽 가냐 오른쪽 가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왼쪽 가면 양 감소 오른쪽 가면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가면 가격 하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공급법칙 배워보죠 어찌 되거나 얘가 우하얀이라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니까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관계이니까 그래요 얘가 얘로 가려면 또는 얘가 얘로 가려면 얘가 얘로 가려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왼쪽 가야 돼요 이걸 해석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로 가려면 내려갔다가 오른쪽 가야 돼요 이건 가격이 하락할 때 양이 증가한다 반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요법칙이라 그러고 수요법칙을 수요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얘는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다 이걸 곡선으로 나타나면 우하얀 곡선을 얘기한다 이걸 또 외우지 않고 이해해야 돼요 오른쪽이 내려간 건 다 반비례예요 예를 들면 학교론에서 여러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얘가 A가 있고 B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든 여기에 C가 있고 D가 있대요 이렇게 내려가든 물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더 여러 함수를 배웠을 때 지수함수 역함수 많이 배웠어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학교론은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로만 해석해요 둘 다 오른쪽이 어때졌어요 내려갔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얘와 얘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오른쪽이 내려간 곡선은 모두 다 이 값과 이 값이 반비례 관계를 얘기할 때 곡선이 오른쪽 내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오른쪽이 내려갔냐 반비례니까 왜 반비례냐 비싸면 안 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공급법칙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쌀 때 팔아요 쌀 때 팔아요 비쌀 때 팔아요 그래서 비싸면 판다 이게 공급법칙이에요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공급법칙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제 수유량이 아니라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비싸면 판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예요 이걸 곡선으로 그리면 한번 보죠 또 곡선으로 그려보면 가격과 양이 있는데 여기에 딜을 얘기할 때는 수유를 얘기하니까 이때 양은 수유량을 얘기하고 여기에 만약에 공급을 얘기하는 서플라이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이때 양은 공급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해보죠 얘가 얘로 가려면 올라갔다가 오른쪽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 가격 상승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증가했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오른쪽이 올라가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이건 수요 곡선 이건 공급 곡선 비싸면 판다 반대돼서 갈 수 있죠 얘가 얘로 갈 때 내려간 다음에 왼쪽 가야 되겠네요 가격이 하락하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걸 공급법칙이라 그래요 같은 방향이 있을 때 이걸 비례 관계라 그러고 그래서 우상향이고 자 그럼 결론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인 이유가 반비례니까 그렇다 가격과 양이 비싸면 안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에 올라가는 건 비례 관계니까 그렇다 그래서 비싸면 판다 이건 공급량 얘기하는 거니까 비싸때 판다 둘 때 커질 때 커지니까 이건 비례 관계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비례 관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론에서 얘가 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또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오른쪽이 올라간 건 무조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인 거예요 비례 관계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는 모양은 비례 관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놓고 얘가 비례면 오른쪽에 올라간다 수요는 반비 수요법칙은 반비례고 공급 곡선은 비례 관계니까 비싸면 안 산다라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 오른쪽이 내려가고 공급은 비쌀 때 파니까 커질 때 커지는 비례 관계를 그리면 그림 곡선은 우상향 모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모양이 우하향인 모양과 이건 책에 없어요 그냥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옆에다가 한번 살짝 그려놓으면 돼요 우리 문제 풀 때 곡선을 그래서 풀지 않아요 곡선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지 물론 시험 문제는 보너스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은 무슨 모양이냐 이건 나올 수 있죠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을 띠냐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이 그림을 같은 거로 나타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나오지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번 이해하는 대로 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번 보죠 얘가 얘로 될 때 얘가 얘로 될 때 얘가 얘로 되려면 가려면 올라간 다음에 왼쪽 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걸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뭐한다? 감소한다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고 얘는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 가야 돼요 그럼 얘는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증가한다 이건 비싸면 판다라는 공급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을 곡선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 공급 법칙을 곡선으로 그리면 우상향 이렇게 공곡선이 되는 거고 얘는 우상향 모양이고 얘는 우하향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가격 하라 오른쪽 가냐 왼쪽 가냐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건 먼저 그래프를 이해해서 오른쪽이 내려간 건 다 반비례니까 그래요 오른쪽이 올라가는 건 다 비례 관계니까 그래요 수요 곡선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 그래서 오른쪽 내려가고 공급선은 비싸면 파니까 비례니까 오른쪽 올라간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까지 배웠어요 힘들죠 아 그래요 아직 힘들 단계는 아직 한참 멀었고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이거 하나 그려놔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한글로 적지 말고 영어로 T 하면 수요 P 하면 가격 Q 하면 양 S 하면 공급 P 가격 Q 수양 이렇게 기호만 적어놓고 오른쪽이 내려가냐 오른쪽이 올라가냐 이것만 적어놓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봐요 々 가지고 M3 И M1 irl E ова 꿈 kar 엄